안녕하세요 오늘은 포레스텔라가 커버한 비바 라피다 무대 해외 반응으로 돌아왔습니다. 콜드플레이의 비바 라피다는 2008년에 발매되어 전 세계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명곡 중 하나인데요. 콜드플레이의 곡 중 처음으로 미국 빌보드 핫100 차트 1위를 기록한 곡으로 영국 록밴드로서 미국에서 큰 성공을 거두며 당시 미국 내에서 록 장르의 부응을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09년 그래미 어워드에서 올해의 곡 후보로 지명되었으며 공식 뮤직비디오는 유튜브에서 8억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 노래는 밴드의 혁신적인 시도와 더불어 예술적인 비주얼과 상징적인 가사로 큰 주목을 받으며 지금까지도 대중에게 사랑받고 있는데요. 바르크 작가의 명화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을 커버아트로 사용하여 곡의 혁명적인 주제와 이상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이 곡의 제목인 비바 라피다는 스페인어로 인생 만세라는 뜻인데요. 인생의 무게와 영광을 노래하는 가사가 전세계 팬들에게 강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럼 서로는 여기까지 하고 지금부터 포레스텔라의 비바 라피다 무대 해외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곡의 전세계 팬들에게 강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시작합니다. 저는 이 라이브가 이 시나리오면 이 노래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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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는 정말 인상 이 노래는 정말 엄청난 미니교 자, 이 노래는 고구리 이 노래는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이 노래는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와 예 아, 그쵸 나, 그쵸 나, 그쵸 나, 그쵸 나, 그쵸 나, 그쵸 나, 그쵸 스묶아 세, 그쵸 정밀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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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Rim 정말 유명하네 저의 목소리도 잘 어울리는 것 같다 오! 팬들이 엄청나게 잘 어울린 것 같다 와, 많은 팬들이 뭐가 더 이상 네 아시아 고교 영호 그냥 못 든지 듣고 아 생각에 나의 전환 왜! 왜! 왜 이렇게 물건을 약하고 우리에게는 좋았다 우리에게는 왜 그다음 우리에게는 그들을 좋아한다나 많아 이 노래는 아주 쉬운 노래입니다 정말 즐겁게 즐겁니다 1,2,3,1 GO! 이 노래는 약 14년 전 OK, so I think everybody has heard it at least once in their life This guys are awesome I love the personality on the stage 나이스 나이스 오케이 아, 이게 이즈 저는 그냥 뱉에 봅니다. 뱉에 봅니다. 아마도 다른 노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포레스텔라의 비바 라피다 무대의 해외 반응을 살펴봤습니다. 포레스텔라의 콘서트에서 비바 라피다 는 팬들이 가장 기대하는 곡 중 하나인데요. 공연에서 관객들의 참여와 호응을 유도하며 함께 무대 전체를 즐길 수 있는 곡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콜드플레이 역시 여러 음악적 실험을 하며 장르를 넘나드는 밴드로 유명한데요. 포레스텔라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장르를 혼합하는 크로스오버 그룹이라 두 그룹의 음악적 지향점이 닮아있다는 점이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최근 포레스텔라는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2024 단독 콘서트 더 일루셔니스트를 성공적으로 개최했습니다. 포레스텔라가 1년 만에 선보인 단독 콘서트였는데요. 배두훈, 강영호, 조민규는 극한의 아포칼립스 상황에서도 빛을 선사하는 환영술사로 변신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